그래, 할 말이란 게 뭐냐. 할아버지 엄청 궁금하다. 계속 가족회에 불참해서 한번 모이라고 한 거겠죠. 형님 소식 들었지? 무슨 소식? 형 썸타는 거 인정받아서 너 최우승자 보류된 거? 누가 인정했대? 데려오지도 못하는데? 진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아니, 엄마는 지금 수재랑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아주 대놓고 밀어주고 있잖아, 지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할아버지. 안 되면 형들이 포기하면 되잖아. 왜 심통 부리면서 내가 결혼하는 거 방해해? 그건 아니야.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저 좋아하는 여자 생겼습니다. 아니,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계속 가봐야 알겠지만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생겼어?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며칠 전에 너희 로픔 갔을 때는 아무 말 없었잖아. 조작이야, 이건. 어떤 조작이야? 너 조작했냐? 맞네. 네가 조작했으니까 남도 조작한다 그러지. 아니야. 내가 조작할 게 뭐가 있어. 어? 난 윤아 데려왔잖아. 형들 데려와, 그럼. 아니,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건 맞는데 아직 데려올 생각은 없어요. 왜? 아니, 쪽팔리잖아. 아파트 준다고 결혼하자고 집에 가자고 그러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게 사랑이야? 어쨌든 결혼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봐요, 난. 네가 그렇게 말하면 윤아는 뭐가 돼? 그러니까 우리 윤아가 엄청 괜찮은 앤 거지. 그건 그래. 그래. 이 현재 말도 일리가 있어. 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건 건 결혼에 동기부여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 마음에 맞는 좋은 짝 만나라고 판 깔아준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 갖기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썸 하나에 연애 둘이죠. 아빠, 작은 형하고 난 다르지? 내가 진도 더 나아갔다. 저런 식자 안 들어간 건 똑같아.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하길 잘한 것 같네요. 애들이 뭐가 생기긴 했네. 다 내 덕이야. 내가 이거 하자고 했다? 그래, 이게 다 애미독이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규칙에 대해서 의논을 다시 해볼게. 변수가 생겼으니까. 전 좋아요. 이 숫자 나대는 거 안 봐서 난다고. 형들. 우리도 인원 좀 하자.